네, 기자 브리핑 한 주간의 교육 현장. 오늘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누리과정 사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동현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동현 기자, 누리과정 논란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 논란이 되어왔는데 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 교육 간의 갈등이 올해 그 어느 때보다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누리과정은 지난 2012년 도입 첫 해 만 5살 유아를 대상으로 시행하다 다음해부터 만 3살과 4살까지 대상을 확대했는데요. 이 갈등은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했기 때문인데요. 이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수입이 정해진 상황에서 정부 정책 변화로 연간 4조 원 규모의 지출 부담을 떠안게 된 겁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정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받고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지출하도록 했는데요. 당시 시도교육청들의 입장 반영이 전혀 안 되면서 반발이 더욱 심해진 겁니다. 네, 결국 얘기를 들어보면 이 누리과정 예산을 누가 부담하느냐, 지금 그게 문제인데 이에 따른 또 근본적인 원인이 또 하나 있죠? 네, 맞습니다. 원래 이 누리과정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과정 관리를 통합해 차별 없는 교육을 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는데요. 같은 교육과정을 해도 유치원은 교육청이, 어린이집은 복지부가 관할하다 보니 통합 실시된 누리과정 예산 부족 문제가 불거지면 곧바로 책임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교부금 예산을 1조 8천억 원 더 올려주면서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일부 시도교육청은 교사들 임금 인상이나 학교 시설 보수만으로도 모자란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 이렇게 지금 시간이 흘러갈수록 결국 제일 불안한 건 우리 학부모들과 또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우려했던 보육대란도 결국 현실화됐는데요. 네, 맞습니다. 현재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지역은 서울과 경기, 광주, 전남 등 4곳입니다. 지난 20일에는 이들 지역의 유치원 교사 월급이 지급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네, 유치원들은 그동안 운영비의 80% 가까이 예산 지원을 받아온 터라 당장 인건비 지급 중단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상황은 마찬가지인데요. 학부모들 역시 수십만 원의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답답하군요. 현장은 결국 해결책을 좀 찾아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인데 정작 교육당국은 이런 기대에 전혀 부응을 못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에서는 이준식 사회부총리도 함께 참여해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양측 모두 기존 입장만 재확인하면서 아무런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식 부총리가 직접 현장 파악에 나섰는데요. 이 부총리는 서울의 한 유치원을 방문해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감들이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법적 의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원론만 되풀이하는 부총리에게 함께 참석한 유치원 원장과 학부모들은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는데요. 이 부총리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원칙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교부금을 교육하고 그것을 교육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규정을 해야 되는 의무 지출 경비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러한 의무 지출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또 다른 예산을 책정해서 둘 수는 없습니다. 지금요. 그렇게 싸우는 동안에 장관님께서도 아무것도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중앙정부, 지방정부까지도 아무도 편명성을 겪었기 때문에 그 피해는 더욱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싸운다는 표현이 아니라 싸우는 게 아닙니까?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대화가 되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인데요. 교육청과 정부의 줄다리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동안 이 싸움이 결국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당초 정부와 교육청의 다툼은 어린이집 보육비 문제였는데요.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경기, 서울 등 의회에서 유치원 원화에게만 보육비를 지원하는 건 불공평하다는 논리로 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누리과정 문제가 정치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미봉책으로 예비비 3천억 원 우회 지원을 누리과정 재정지원책으로 합의했던 여야 중앙정치권도 연일 내탓 공방만 이어가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은 진보 교육감과 야당 성향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의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책임이라며 연일 맞서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사태 해결될 때까지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하고 걸릴 것 같은데 근본적인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누리과정 시스템을 전면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러려면 정부와 교육청이 재정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이를 위해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드는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교육인 누리과정 사태가 잘 해결돼 더 이상의 피해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네. 정말로 우리의 미래를 걱정하고 또 정말 우리 부모님들의 심경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내탓 공방 정말 여기서 멈추고 이 방안을 좀 반드시 만들어야겠습니다. 이동현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